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당분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가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비 소식이 없겠으나 제주도는 다음 주 화요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낮 동안에는 강한 일사로 기온이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